홈페이지 의료진 소개에 본인 분이신데 저 혼자 있으니까요. 마취과 선생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? 수술실은 한 개입니다. 단촐한 구멍가게 아저씨입니다. 마취과 선생님은 저랑 지금 15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 팀이 계세요. 그래가지고 그분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신마취 있을 때는 그 팀에서 선생님이 저한테 오십니다. 저희 병원 오시는 선생님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. 저희 병원의 마취과 세팅을 그분들이 다 하셔서 항상 같이 뵙는 분들이 오고 계세요. 답이 되셨나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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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